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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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들어보세요 고거가 고개 들어가세요 아냐의 눈을 눈에서 공들게 아냐 글지 말고 고기를 끌어보게 하고요 위로 튼 가져야지 가면 저게 타고 아 아 천천히 시선을 시선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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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고 돌려 잘 철ạn 천천히 쉬지도 않고 고개만 동.. 아 그쪽으로 아 반대로 야 어떡한데.. 그렇지 좋아.. 목만 조금 움직이면 돼 아 sheer 건드리지 마세요 아 그 불러보세요 예 불러보세요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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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멀었어. 아직 멀었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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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탕에 하려고 합니다. 네. 이탕에. 이탕에 적으러 한 사람은 뭐야? 목줄을 할 것 같으면 여기 넓고 있지? 같이. 그래도 돼요. 이, 이거하고 같이 있었던 개니까. 자, 그럼 내가 이 샤워볼께요. 네. 아니, 무는 개가 아닌데, 얘. 야, 그래, 그래. 그대로 가겠어. 거기도 내가 들어갈게. 나가버리지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옥수수 고현 lengths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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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더 하더라구요 오 짜리 들어가게 되면 그 주소 그 주소 그 주소 자 볼 때 물 갈 테니까 물고 나서 그래요 볼 쪽으로 볼이 좀 내자 앞으로도 되겠다 앞으로도 되겠다 우리은 반복한 전향을 맞추지않은 어려움이 3 자, 다시 잡아 반복한 전향을 맞추지않은 시간을 한 번 걸리면 될까? 다음에 다시 한번 멈추지않은 오, 저기 보겠습니다 오, 오, 오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 오, 오 오 오 소장님 그 뒤에서 개 목줄 탁 잡아버리면 안됩니까? 목뒤에 손을 올려가지고 목줄 잡히겠어요? 깍뎌다 마지막으로 그를 치면 을 количество 찰면 안 됩니다 아 gestop 고기 들어보세요 고기를 들어 가세요 눈을 눈에서 고기 들게 obey anders 걸지 말고 거기로 글로벌게 해라 위로 튕 가져야지 천천히 시선을 천천히 천천히 거기로 돌리게 천천히 걸지 말고 고개만 돌리게 야 어떡한데? 목만 조금 움직이면 돼 건들지 마세요 불러보세요 천천히 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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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멀었어 됐어 됐어 잠깐만 여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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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